그제는 니가 머리를 짧게 찾더군 혹시 난 누굴 맘에 들여 놓을 준비라는지 어제는 니가 영화를 보고 싶다더군 그 영화 별론데도 안 봤다고 나도 올렸어 잠시만 니가 만났을 법을 먹었고 나도 잘 먹는다고 댓글 썼다 바로 줬었어 저녁엔 니가 자전거를 타고 왔더네 땀 너무 흘리지만 섹시해서 참을 수 없어 정말 너무해 차담한 얼굴도 사랑스러워 눈밑잠도 섹시해 난 옆에 그 콧날도 너의 좋아요 나는 궁금해 너의 타임라인을 난 메리보고 해 너의 고양이 못 이기겠어 아직은 얘기 안할래 와우 정말 너무해 발독이 완전히 장난 아니야 이 세상은 위대해 이 세상은 위대해 이런 내 모습 즐거워치면 언젠간 얘기하겠지 내 강력한 눈이에요 너너로 타고 왔던데 내 강력한 눈이랑 나의 운동 그 놀라운 운동 나의 운동 나의 운동 나의 운동 나의 운동 나의 운동 감사합니다.